마지막 네 번째 섹션입니다. DCL인데요. DCL은 구분만 정확하게 되면 사실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을 거예요. 한번 같이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DCL 명령어 종류가 나오고 있어요. grant라는 게 먼저 나오는데 grant라는 거는 권한을 부여하거나 회수하는 이런 형태예요. 일단은 public이라는 키워드가 붙으면 모든 사용자한테 권한을 부여하겠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여기 public 붙어있죠? 사용자 role 이렇게 있는데 어떤 특정 역할을 가진 그룹 아니면 특정 사용자 아니면 전체에게 권한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요. 여기 그냥 with grant랑 admin 옵션이 있는데 with grant 옵션하고 with admin 옵션을 제가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with grant 옵션 같은 경우에는 부여된 권한을 또 다른 사용자한테 부여받은 사람이 집어넣어 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애한테 권한을 부여하면 이 a가 b라는 애한테 자기가 받은 권한을 똑같이 부여할 수 있어요. 이게 with grant 옵션이에요. 그 다음에 with admin 옵션은 부여된 권한을 또 다른 사용자에게 부여할 수 있는 건 맞는데 차이가 뭡니까? 얘는 권한을 b한테 뺏어올 수가 있어요. admin 같은 경우에는 뺏어올 수가 없습니다. 부여만 가능해요. 뺏어올 수는 없어. 회수가 불가능하다. 이거에 대한 차이입니다. 구분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시스템 권한 나와 있는데 이거는 뭐 이러한 권한을 주겠다라는 개념이 되겠죠? create 객체 이런 것들, 이 객체 데이터베이스 객체를 생성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 또는 삭제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 뭐 이런 개념이죠. 뿐만 아니라 데이터를 삽입하고 갱신하고 삭제 조회하는 이런 권한도 주겠다 말겠다 뭐 이런 걸 할 수가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grant가 권한을 부여하는 형태고요. 이거를 회수할 때는 리버크라고 표현을 해요. 옵션은 grant랑 비슷한데요. 툴을 프롬으로 바꾸시면 돼요. 누구에게 주겠다가 툴이니까요. 이걸 권한을 부여하는 거고요. 프롬은 누구에게서 갖고 오겠다는 의미가 되는 거기 때문에 리버크에서는 프롬이 묻습니다. 리버크, 뭐뭐뭐, 프롬, 사용자 이렇게 하게 되면 이 사용자한테 이 권한을 뺏겠다라는 의미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grant는 부여, 리버크는 회수예요. grant는 투구, 리버크는 프롬입니다. 사용자 그룹이라는 개념이 나오네요. 동일한 권한과 제약을 갖는 사용자들이 공통으로 사용하는 계정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사용자 그룹의 관리는 역할 기반 접근 제어 방식을 사용한다. 역할 기반이래요. 역할. 사용자를 개별적으로 분할하는 게 아니라 수행하는 역할을 기반으로 나누고 사용자 그룹의 권한을 부여한다. 사용자 그룹에 배정된 사용자는 사용자 그룹에 해당하는 권한을 갖게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손님 등급, VIP, 열심 회원, 우수 회원 이런 것들 있죠? 그 개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역할이라는 개념도 나와 있죠? 특정 사용자 또는 사용자 그룹의 설정을 하는 게 아니라 역할을 만들어두고 이 역할에다가 권한을 부여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이 사용자에게 이 역할을 부여하게 되면 같은 권한을 주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크리에이트 롤 항상 뭘 만들 때는 데이터를 생성하는 게 아니니까 뭘 만들 때는 크리에이트예요. 크리에이트 롤 해서 카페 스텝, 카페 스텝이라는 역할을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 카페 스텝한테 테이블을 생성하고 뷰를 생성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역할을 사용자한테 넣어주는 거죠. 지마랑 소미한테 앞으로 너네는 카페 스텝이야 라는 얘기는 너네들은 카페 스텝으로서 할 수 있는 이런이러한 일을 할 수 있어.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어렵진 않죠? 이런 게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권한을 부여하고 회수하는 가장 기본적인 DCL의 기능입니다. 다음은 조금 어려워져요. TCL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DCL에 포함이 되는 건데 DCL에 포함이 되어 있는 애들 중에 TCL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트랜잭션 제어 라고 되어 있습니다. 트랜잭션의 개념 한 개 이상의 데이터베이스를 조작하는 논리적인 연산의 집합이다. 함수 같은 개념입니다. 하나 이상의 SQL이 포함된다. 보통은 이 데이터를 조작하는 이놈이 들어갑니다. 분해할 수 없는 최소 단위의 작업이며 일반적으로 회복 기준 단위가 된다 라고 되어 있어요. 트랜잭션이라는 개념은 어떤 기능을 잡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회원 가입 트랜잭션이 있다고 해버리면 회원 정보를 입력하는 문장이 있을 거고요. 구매 이력을 작성하는 또는 상담 이력을 작성하는 이런 형태가 있을 텐데 얘네들은 한 번에 이루어져야 돼요. 데이터 틀을 잡는 거기 때문에 이것만 있다든지 이것만 있다든지 또는 이것만 있다든지 하면 당연히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이 세 개 중에 하나라도 작업이 끊기면 안 됩니다. 아예 안 되면 안 됐지. 그래서 이 세 가지는 무조건 한 번에 다 끝내야 돼요. 이런 개념을 트랜잭션으로 잡는 겁니다. 이 특성을 원자성이라고 해요. 우리가 원자성 앞에서도 몇 번씩 언급을 했던 것 같은데요. 트랜잭션의 가장 큰 특징이 원자성이에요. 트랜잭션의 연산은 모두 실행되거나 아예 실행되지 않아야 된다. 방금 제가 설명한 부분이죠. 아예 다 실행을 하거나 아예 하면 안 돼요. 따라서 모두 반영이 되거나 전혀 반영돼서는 안 된다라는 개념이 있다는 거죠. 트랜잭션이 수행되는 동안 또 다른 트랜잭션은 앞서 수행되는 트랜잭션의 중간 수행 결과를 참조할 수 없다. 당연한 얘기죠. 이것도. 건드리면 안 된다 얘기죠. 아예 다 끝날 때까지. 그 다음 일관성과 무결성 나와 있습니다. 이게 같은 개념이라는 뜻이에요. 트랜잭션을 마친 후에도 동일하게 오류가 발생하지 않아야 됩니다. 트랜잭션을 마친 다음에 뭔가 문제가 생기면 그거는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거니까요. 시스템이 가지는 고정 요소는 트랜잭션 후에도 이전과 같아야 된다. 마찬가지죠. 똑같은 얘기예요. 그 다음에 고립성 또는 독립성. 아이솔레이션이라고 하는데 트랜잭션 실행 중에 다른 트랜잭션의 영향을 받지 않아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설명했던 내용입니다. 하나의 트랜잭션의 실행은 동시에 실행 중인 다른 트랜잭션의 간섭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 다음에 지속성 및 영속성. 트랜잭션의 결과는 항상 유지, 보존되어야 합니다. 되돌려야 되니까요. 완료된 트랜잭션의 결과는 어떠한 고장에서도 영구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 여기 도가 빠졌네요. 어떠한 고장에서도 계속 반영을 할 수 있어야 된다. 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뭔가 고장이 났다고 해서 트랜잭션이 중간에 멈춘다든지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원자성을 지키기 위해서 이러한 요소들이, 팅킹들이 반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다음은 트랜잭션 상태 제어인데요. 트랜잭션은 전체가 적용이 되거나 아니면은 전체가 적용이 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이 상태 제어를 통해서 결과를 수용할 건지 아니면 취소할 건지 이거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요소를 좀 볼게요. 처음에 인터넷티브 있습니다. 트랜잭션이 실행을 시작해서 실행 중인 상태를 활동, 액티브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부분 완료 트랜잭션은 여러가지 수행 연산의 집합이기 때문에 각각 하나씩 하나씩 지금 연산을 진행을 하고 있겠죠. 자 그래서 부분 완료는 마지막 연산을 끝내고 데이터 베이스의 실행 결과를 적용하기 직전 상태 단계별로 탁탁탁탁 끝내오고 마지막 적용하기 전까지를 부분 완료 상태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연산이 A연산, B연산, C연산까지 진행을 해야 되는데 A만 했거나 B만 했거나 또는 C까지 했을 경우 아직 결과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A나 B나 C가 완성이 된 상태를 부분 완료 상태라고 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최종 승인은 어떻게 되냐 이 커밋 커미티드 요걸로 판단을 하는 겁니다. 트랜잭션이 연산을 완료하고 연산의 결과를 데이터베이스에 적용을 합니다. 적용 딱 누르게 되면 이 다음이 커미티드인 거예요. 자 그리고 실패는 연산 실행 중 어떤 오류에 의해 연산이 진행될 수 없는 상태예요. 요 진행하다가 A는 했는데 B는 실패했어요. 또는 B는 성공했는데 C는 실패했어. 이 상태예요. 다음은 철회 트랜잭션을 실패해서 트랜잭션 실행 전 상태로 복구가 된 상태를 철회라고 이야기를 해요. 롤백이라고 하는데 이 롤백을 그럼 어디까지 할 거냐 그 기준을 세이브 포인트를 통해서 나타냅니다. 세이브 포인트를 여러 군데 찍을 수가 있는데 어떤 특정 세이브 포인트까지 롤백을 하겠다. 이렇게 지정을 하는 거죠. 실행 취소 변경되었던 데이터를 취소하고 이 원래의 내용으로 방금 위에 철회 얘기하는 거죠. 내용으로 복원이에요. 죄송해요. 복원입니다. 복원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다시 실행은 언두의 반대입니다. 언두를 통해 원래 내용으로 변경되었던 데이터를 다시 원래의 내용으로 복원하는 경우 갱신이 완료된 데이터를 로그 파일을 이용해서 복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로그는 앞에서도 계속 언급했던 내용이고요. 여기도 적혀 있습니다. 이 완료 상태의 개념이 이 놈이죠. 커밋 변경사항이 물리적인 디스크에 실제로 반영된 상태예요. 커밋 이후에는 이전 상태로 이제 복구할 수 없습니다. 최종 적용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고요. 롤백이랑 세이브 포인트 앞에서 언급을 했던 내용이죠. 이미 수행되었던 모든 작업을 취소하고 원래 상태로 복구하는 겁니다. 메모리 상에서 수행되고 있는 작업은 메모리 상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복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이브 포인트는 트랜잭션의 규모가 너무 크거나 복잡할 경우에 주로 사용됩니다. 세이브 포인트가 없으면 무조건 처음부터 하는 거고요. 쭉 이렇게 트랜잭션 과정에서 세이브 포인트가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으면 작업하다가 여기까지는 오케이 작업하다가 여기까지는 오케이 작업하다가 여기서 실수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넘어가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만 롤백을 한 다음에 다시 진행을 할 수 있다는 뜻이죠. 이게 세이브 포인트의 개념입니다. 여기 설명도 해놨지만 커밋과 롤백 이런 것들 때문에 원자성을 보장받을 수 있다. 라는 부분도 시험에 출제되는 개념이다. 라고 적어놨습니다. 마지막으로 트랜잭션 분석입니다. 간단하게 보시면 돼요. CRUD 분석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Create, Read, Update, Delete의 앞글자를 표현한 거고요. 이 연산에 의해서 이런 연산이죠. 이 네 가지 연산에 의해서 매트릭스를 작성하고 분석하는 거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밑에 예시를 보시면 간단하게 알 수가 있는데요. 이건 표란 뜻이에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래서 예를 들면 학생 테이블, 학과 테이블, 교수 테이블이 있는데 학생 등록에 해당하는 프로세스가 학생 테이블을 상대로 어떤 연산들을 할 수 있는 건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학생 등록 프로세스를 보면 이 학생 테이블에서 데이터를 생성하고 읽고 업데이트하고 지우고 이런 것들을 다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대신에 학생 등록 프로세스는 이 교수 테이블을 상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런 개념이죠. 그 다음에 수강 등록 프로세스는 학생, 학과, 교수 테이블을 각각 읽기만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권한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효율적으로 분석을 하기 위해서 CRUD 매트릭스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트랜잭션 분석의 활용 용량 산정의 근거 자료가 된대요. 생성 트랜잭션을 분석하면 테이블에 저장되는 데이터 양을 유추할 수 있고 트랜잭션이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니까요. 이를 근거로 데이터베이스 용량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디스크 구성이 기초 자료로도 활용이 된대요. 트랜잭션 분석 결과를 이용해서 프로세스가 과도하게 발생하는 테이블에 대해서는 여러 디스크의 분산 배치에서 입출력이 분산되겠죠?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성을 이렇게 나눔으로써 3번 데이터베이스 연결 채널의 분산의 활용 특정 채널에 집중되는 트랜잭션을 분산시킴으로써 대기를 하거나 아니면 무한정 대기에서 튕기는 그런 현상을 방지할 수도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트랜잭션 프로세스를 CRUD 매트릭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분석을 하게 되면 어느 특정 부분에 연산이 집중되는지 어떤 데이터들이 들어갈 건지 이런 것들을 유추할 수가 있다.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